4월 9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에 따르면 몽골의 모래폭풍의 빈도는 기후변화와 장기적인 산림 벌채 그리고 남방의 토양 침식으로 인해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장 위구르의 사타르사우트 전 교육청장은 분리주의와 문제적 학교 교과서의 출판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사우트가 신장 초중등학교에서 13년간 사용하던 위구르어 교과서를 집필 출판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죄목이 성립됐으며 2016년 지방정부가 민족혐오와 분리주의적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판결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출판인 5명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우트는 다른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되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중국의 드론이 동사도 상공 유역을 선회 비행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의 드론이 영공을 침범하면 발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타이완 해양위원 리중웨이는 타이완 해양당국이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타이핑다오 공역에서도 중국의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회색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이완의 외무장관 우자오 선은 타이완의 안보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최후의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식량유통관리조례를 국무원령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5개 사항입니다. 첫번째 식량경영활동규제 즉 저장량을 허위보호하거나 신구제품을 대체하거나 품질이 다른 제품을 대체하는 등 각종 허위나 변칙 행위의 금지입니다. 감독체제 개선입니다. 유통관리 감독방식을 전환하고 양곡수매자격의 행정허가제를 취소하며 사중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양곡경영자의 신용평가 등을 도입합니다. 셋째 식량품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넷째 식량손실 및 피해 절감입니다. 다섯째 위법행위의 처벌 강화입니다. 궁지에 몰린 중국의 온라인 주택임대플랫폼 딴커아파트가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피닉스트리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ADS의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딴커는 12억 3천만 위안, 달러로는 1억 8천 8백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2020년 1분기 이후 재무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3월 중순에 당 회사의 주식거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리크창 총리는 4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인터넷 요금 인하와 외래진료 공제 보장을 늘리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은 5G 및 기가 넷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인터넷 요금을 10% 더 낮추며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유도합니다. 근로자들의 기초의료보험 공제 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외래진료비를 의료보험에 더 많이 포함시켜 환자의 부담을 더 줄입니다. 의료보험 기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찰, 내부통제 등의 제도를 정비하며 허위입원, 사기위반 등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외래진료 공제 보장에 상응하는 요금체제의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윈난성의 미얀마 접경도시 루일리시의 석익 공윤준이 심각한 직무유기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3건의 코로나19가 발생한 데 대한 문책입니다. 루일리시는 질병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방역을 실시했고 대량 검진을 시작했으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중국에 피난 오는 무단입국이 잇따르고 있는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험준한 4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지난 3월 중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가 부채 매각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2년 만에 중국 국가 채권 보유량을 축소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부채 대란 때 중국 채권이 안식처로 떠오른 반면 미 국채 수익률이 급증하면서 메리트가 낮아졌습니다. FTSE 러셀이 지난달에 당초 예상했던 12개월이 아닌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유입이 둔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